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형상식을 높이기 위한 이거 모르고 성형하면 안됨 시리즈 오늘은 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삭제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면 코수술을 성형외과적으로 보면 콧대와 코끝성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성형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 그냥 코수술하면 이 하늘색 선의 코 전체가 골고루 다 높아져서 코 자체가 전방이동이 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만 해부학적으로 코는 위쪽에 딱딱한 코뼈와 아래쪽에 물렁물렁한 코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콧등 실리콘을 삽입하게 되면 위쪽은 잘 올라가지만 아래쪽 코끝은 돌출이 잘 안되어서 이렇게 코끝만 우뚝 솟아있고 코끝은 안올라가는 6,70년대 코성형 스타일이 되어 예쁜 코모양이 나오질 않게 됩니다 콧등은 높아졌는데 코끝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이 콧등을 H빔 철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H빔과 같이 기증드경골이나 자가드경골 혹은 비중경연장술로 성형을 하게 되면 코끝이 딱딱하게 됨으로 인하여 여기 2번에 코성형하면 돼지코가 안된다는 코수술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성형하지 않는 코끝은 소프트하기 때문에 여기 조각상과 같은 코끝 깨짐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코끝이 딱딱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형한 티가 나겠습니다 이렇게 3번에 나온 바와 같이 콧등은 윤기시키기 쉬운데 봐나요 코끝은 어렵기 때문에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을 벽처럼 막고 있는 이와 같은 비중경연고를 빼내와서 코끝 연장술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동양인의 코가 작기 때문에 융비술을 하는 것인데 코가 작으면 이 비중격 자체도 작기 때문에 여기 4번에서와 같이 코가 작은 경우 무리해서 비중격을 처치해 봐야 코끝을 많이 못 높인다는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과 6번에서와 같이 코수술 흉터가 남게 되는 개방형 코수술과 자가조직이 아닌 기증늑형골 등을 기증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체로부터 채취한 기증늑형골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코성형을 배우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엔 코성형의 바이블이 이 잭슨 선생님의 두 권짜리 책이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렇게 코 안쪽으로 절개하는 폐쇄형 코수술 클로즈드 라이노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혹은 비개방형 코수술을 하였습니다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까지 코끝 성형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개방형 코수술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개방형 코수술은 이와 같이 콧기둥 비주에 흉터를 남기기도 합니다만 코끝을 확실하게 높이기 위하여 점차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가슴늑형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인 가슴에 흉터를 남기지 않은 분들의 경우 사체에서 채취한 기증늑형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6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가조직이 아닌 경우 언젠가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는 현재 기증늑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늑형골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가늑형골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혹자의 경우 그럼 실리콘 보영물도 이물질 아니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콧등 실리콘의 경우 지난 20여 년 전에 고아텍스가 잠시 대안으로 떠올라왔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실리콘을 쓰고 있을 정도로 실리콘 이외에는 콧등을 높이는데 적당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코 실리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는 실적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을 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알면 좋을만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았는데요 참고로 저의 집사람과 저의 딸 제가 코 성형을 해드렸는데요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비주 흉터가 남지 않는 폐쇄형 코 수술 방법으로 실리콘으로 콧등 성형을 하고 코끝 성형은 귀 연골로 말랑말랑한 귀 연골로 하였기 때문에 흉터도 남지 않았고 또 코도 돼지코도 이렇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장모님에게는 실리프팅이 아닌 안면 절개 절개 안면 거상술을 해드렸고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에게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 아닌 얼굴이 커지지 않는 헤어라인 절개 이마 축소 눈썹 거상술을 해드렸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도 각자마자 미적 취향이 다르고 수술 방법이 다들 다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본인의 가족 그리고 딸에게도 같은 수술 방법을 적용하는 선생님께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